안녕하세요. 리셀 EPS 토픽의 리셀입니다. 49가 안전화를 안 신으면 다칠 수 있어요. EPS 토픽 읽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자, 1번. 1번의 정답은 4번, 용전면입니다. 용전면. 웨이딩 마스크, 마스크, 보호복, 안전모. 자, 2번. 요청에 커런트라겠고, 더스비로니. 그래서 일대 정답은 1번. 1번입니다. 감전될 수 있습니다. 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저르너 섞인처. 자, 부딪힐 수 있습니다. 토끼누 섞인처. 자, 추락할 수 있습니다. 커스너 섞인처. 3에서 4번,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소음이 심한 곳에서 작업을 할 때는 소음, 노이즈, 다홀라. 베레이버에코 타움마 깡거른다. 삐익, 쨍, 껴야 합니다. 이어플로고니, 디마개. 3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목장갑, 보안경, 안전장화. 수락차쿨라이차이 에코 오잘, 버루호. 자, 3번의 정답은 1번. 자, 4번.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할 때는 아래로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어글로 타움마 깡거른다. 떨러 커스네, 커터라 쳐. 그러므로 어때서 일래? 반드시 쨍, 띠, 쨍, 매고 일을 해야 합니다. 러가이러 깡거른다. 그렇죠. 수락차입듀. 그래서 안전때, 안전때입니다. 4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5번.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선반 작업 주의사항. 선반 꽃감 얕 거르누 버르네꾸라. 1번. 옷이나 머리카락이 기계에 감기지 않도록 작업복을 입고 모자를 쓰십시오. 루가, 어타, 머리카락. 머리카락 컷파로. 컷팔자이 기계에 감기지 않도록. 자, 머신마, 너, 어건의 거리. 작업복을 입고 유니폼 러가이러. 모자를 쓰십시오. 토피 러가운 호스. 자, 2번. 파편이 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뚜꾸라, 다칠고, 안카마, 치르너, 석게, 꼴레. 보안경도, 수락차차 스나폰이 반드시 뻐커의 러가운 호스와 착용해야 합니다. 러가운 호스와 착용해야 합니다. 두루거터나 훈어소께, 꼴레. 칼리 하트마 깜 거르는 호스. 자, 이 글과 관계가 없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자, 1번. 요자인 작업법. 유니폼 러가이코쿠라 부자운 내 버스비로. 그래서 일래. 선번디천이. 이 작업법을 입고. 그래서 2번. 요자인 이제 모자. 러가이코쿠라. 데카운처라. 그래서 모자를 쓰십시오. 자, 3번. 3번째 번자라고 했고 하트오니. 서로 선방꽃감 거른다 케리 자인. 요 맨손으로 작업하십시오. 이렇게 했고 자인. 그래서 일래. 관계가 없는 거. 선번디 너버에이코쿠라 자인. 3번. 자, 4번. 자인. 요 고환경.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했고 자인. 그래서 일래. 요 저스마 러가이코쿠라. 그래서 일래. 선번디 너버에이코쿠라. 정답은 3번. 번자라고 했고 하트오니. 자, 이페스토픽 읽기. 확장연습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 3.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자,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드리려고 선물을 샀습니다. 가운마 보이코 아마부발라이 기널라이 우포할끼네. 그래서 때서일래. 선물을 붙이려고. 네, 붙이다. 우포할 버타운으로. 우포할 버타운으로. 지금 삐잉마 갑니다. 잔슈. 꾸노이코라. 가운디러. 버타 아푸노데스모 버타운으로 골라기. 꺼왕좌는 걸쳐. 포스토피소미. 4번. 우체국입니다. 은행, 뱅크, 박물관, 뮤지엄, 시청, CTO. 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번. 문화센터. 문화센터자인 이 컬처센터호. 이 비린나 시크넷타운. 자, 미용시오 수업을 들으려면 이 헤어 클래스 순널라이. 이 회원카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멤버십 카드 번호하는 컬처. 그 후에 때스퍼치. 상담을 받고 스카운셀리에러 교육을 신청하면 됩니다. 옵션에 른다 끼리. 먼저, 벌써, 아까, 혹시. 테사일레. 이 때스퍼치 버에꼴레. 수루마. 블라블라, 때스퍼치. 수업업 2천이. 테사일레, 수루마. 먼저. 2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벌써, 짜레이. 아까, 어기. 혹시, 사이. 듀얼타고. 2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3번, 제 고향의 배편으로 소포를 보내면 메로가우마 빠니저아즈두아라 패키지 버타운다. 2달 정도 두이머이나 락처고 얼터고. 테사일레, 띠, 테스마, 밀레코, 꾸라차이. 네파리바스코, 라구누코, 얼터마, 걸립니다. 3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두이머이나 락처, 두 달 정도 걸립니다. 너무 늦게 가는 것 같아서 데레의 딜로, 자너라게콜레. 항공편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항공편, 하와저아즈. 아니, 하와저아즈. 도와라, 버타운추. 팔립니다, 배처. 돌립니다, 구마음처. 울립니다, 부타음처. 3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이것으로 49과 모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0과 수업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bye bye.